오늘은 학교 졸업식 중학생이었던 이지은이 벌써 고등학생 좀 이상해 좀 서운해 친구들 떠날 생각에 내 기분이 왠지 좋진 않아 매일 걷던 능력길 오늘 알던 선생님까지 내 기억에 조금씩 작아지는 추억들이 되겠지만 I'm alright, I'm so fine 아무 문제 없잖아 가끔 속상한 게 있으면 잠깐 울면 되지 뭐 I'm alright, I'm so fine 아무 걱정하지마 아마 내겐 낫는 말보다 좋은 날이 많을 거야 작상을 정리하다가 끌어다감은 친구들과 찍은 사진 봤어 I'm alright, I'm so fine 찾아볼 때 없었는데 야